반갑습니다. 교수님, 박진님, 제이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활기차죠? 오늘도 뭐 눈도 그게 어젠가? 첫눈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눈이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 맞은 사람 있어요? 그럼요 그렇구나 생각나는 사람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잔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나득하다 며칠 전에 절기로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딱 지나자마자 눈이 온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근데 11월부터 눈이 온 거는 드문 일이죠 드문 일 같아요 강원도도 아니고 시원에도 눈도 오래요 어디에서? 어느 나라? 그건 강원도 산골이고 여긴 강원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네 뭐 녹음 시작하기 전에 근황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근황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생각했습니다 네 네 우리 개인의 근황보다는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죠 혹시 가족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 중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시험 치신 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수능이 어제예요 오늘이? 수능이 수능 어제죠 어제죠 정시차이십죠 근데 며칠 전에 했다가 갑자기 어제 뭐 수능 문제를 좀 봤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기사에도 나왔던데 언어영역 문제인데 무슨 경제학 나왔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새 대학생 좀 돼야 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던데 여하튼 뭐 요새 국사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국사 배웁니까? 한국사라고 하죠 한국사? 네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까? 다 배워요? 필수로 돼 있죠 지금 필수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아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아 바뀐지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 근데 우리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한국사 필수네 저는 진행만 하는 거지 실제로 아는 건 없잖아요 제가 네 그 중에서 그 상고사 관련된 문제 출제된 거 있나요? 이번에 그 한국사 문제가 20문제 정도 20문제가 나왔죠 아 전체? 네 20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 뭐 3국 이전의 문제는 두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온 것 같다 뒤로 좀 살펴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고사나 고대사에 관한 비중이 너무 적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고조선 선사시대 한 문제 나올 거 포기하자 아 아 그러고 19문제 맞추는 거예요 아 비중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두 문제? 두 문제인데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2번 문제는 삼국시대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국사에 관한 문제는 딱 한 문제 1번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근현대가 위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수능 우여곡절이 있었죠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연기돼서 시험 쳤는데 고3 수능 치신 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실제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전혀 못 느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꽤나 지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주 때 한 번 느끼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 태어나서 처음 처음 겪는 일인데 와 정말 건물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 얘기하기로 뻥 좀 그만 치라고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랬어요 정말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경주보다 올해 포항이 진도는 적었지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지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이번이 한 6도 이상을 받은 것 같다라고까지도 우리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감 추위라는 것도 있지만 체감되는 걸 보면 오히려 더 경각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진이 5도 이상이 나는 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으로 가면요 세종 때도 그런 세종대왕이 이런 말씀하세요 경상도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아 실력에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이 특히 이제 단층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산 단층대 또 그 위에 있는 단층대 해가지고 이 단층대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죠 역시 박 씨님은 모르는 게 없어 진짜 지진 전공하셨어요 아닙니다 역사 역사 조선왕조실록 포항 지진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일주일 수능시험이 연기됐고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일주일 연기한 것이 적절했다라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도 내놓고 하지만 제가 몇 번 봤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요령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실효성이 별로 없고 지진이 나면 꼼짝없이 당한 수밖에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조금 공포심이 들더라고 집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몰래 같이 넘어져야지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비한 그런 사전연습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것이 내진 설계가 충분히 돼 있는 경우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진 6도에 지진 이상만 나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죠 사실 수능이 이렇게 연기된 것도 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체감이 굉장히 높았고 내진 설계라는 부분과 그런 것들이 기초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대책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산후조리원 포항 쪽에 산후조리원 쪽에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일단 아이들부터 저도 봤어요 보호하는 그 영상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건물은 작년 경주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합이 맞아야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도 인천에서는 2.6인가 여진이 있었다고 하고 더 이상은 한반도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여튼 지진이 또 역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반도의 역사 지진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에 또 검색을 하셨네 2천 한 100번 정도가 있다 2천 100번 그중에 이제 조선시대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건 정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조선 계곡 이후부터는 한 1만 3천 건 정도 라고 추정이 되는 건데 그거는 기록으로 계산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에 대해서 옛날 기록들을 보면은 이 초가집이 가장 많이 무너져요 기화집보다도 기화집은 기화가 무게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 한옥의 구조라는 건 못 하나 안 쓰는 결합식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을 잘 분산시키고 흡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현대와서는 오히려 돈돈돈돈돈 그냥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의식이 빠져가지고 자기 안전을 필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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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 아끼려고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필라 많이 짓잖아요 지금 주변에도 그런 구조가 많죠 1층에는 주차장을 쓰려고 비워놓고 다리만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구조 그것도 제대로 규정만 지키면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하다고 그러는데 포항에 가보면요 포항에는 부서졌잖아요 필라티가 뭐 이런 게 부서졌잖아요 부서진 모습을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놨어요 이렇게 뭐 보여주지 않을 보여주지 않을 마분지로 해놨는지 시꺼먼 걸로 이렇게 다 둘러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진 찍는 걸 막으려고 언제 또 포항 갔다 오셨어요? 포항을 간 사람이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역시 좋은 정보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세상이군요 역사로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어수선한 날들이었는데 앞으로는 뭐 좀 불행한 일들이 조금 없었으면 조금 더 행복한 나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출제됐던 이 한국사 문제 네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수능평가 문제에서 상고사 문제는 단 한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질문을 보면요 질문을 보시면 두 개의 대표적인 유물을 놨어요 반달돌칼과 고인돌 이렇게 해놓고 조사 내용을 보면 이 반달돌칼과 같은 수확 도구가 사용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했으면 거의 거대한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이게 어느 나라냐 일단 이게 첫 번째 통과 관문이겠죠 두 개를 놨습니다 반달돌칼과 고인돌 어느 나라입니까 고인돌 하면 고조선이죠 당군조선 그렇죠 그런데 반달돌칼은 정말 의외입니다 솔직히 반달돌칼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는 보기 보기가 이제 쭉 나열이 돼요 오선지로 나열이 되는데 당군조선에 관한 맞는 답을 골라라 이 문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주먹도끼의 용도를 알아본다 2번 철제갑옷의 제작기법을 살펴본다 3번 금관이 출토된 고분에 대해 조사한다 4번 비파형 동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5번 빗살무늬 토기의 지역별 특색을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풀었으면 틀렸죠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찍어봐요 찍어봐 저는 3이니까 3번이죠 틀렸습니다 금관 너무 흥이하다 저의 무식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농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문제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반달돌칼 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 때 이 돌칼이 쓰이는 게 별을 이렇게 깎아내는데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쌀 이런 재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반달돌칼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석기 시대부터 반달돌칼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대표 유물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반달돌칼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고조선은 약간 돌의 나라로 이렇게 돌 고인돌하고 이렇게 합시시켰으니까 어떤 다른 금속기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 좀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닌가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의 그런 수준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제 답은 4번이에요 비파형 동검 그렇습니다 저도 맞췄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군조선이라고 하면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인 유물이다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그 전시대 배달국 시대에는 비파형 옥검도 발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우리가 단군조선 하면은 교과서대로 배우자면 인물 그리고 유물 유적 다 합쳐도 열 손가락을 안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부자연스럽게 반달 돌칼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이게 이제 홀수 문제 짝수 문제가 다른데요 일단 철갑 뭐라고 되어 있죠 철제갑옷의 제작기법을 살펴본다 철제갑옷에 관한 문제인데 고조선이 그러면은 철제가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철제갑옷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철제갑옷은 있었습니다 상명대 박선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철갑 연대는 중국보다 앞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원래 뼈갑옷이 있었대요 중국에는 없는 뼈갑옷 뼈로 만든 갑옷이 있었는데 그 뼈로 만든 갑옷에서 이제 청동기가 들어오니 청동갑옷이 되고 철이 들어오니 철갑옷으로 금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대체가 빨리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갑옷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보다 더 독자적인 어떤 철갑옷을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갑옷의 문화가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논문이 15년 전에 나왔어요 이런 갑옷에 관해서 그렇지만 지금 낭랑유적이라고 평양에 있는 낭랑유적이라고 해서 정백동 고분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이 철제갑옷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통 BC 서기전 3세기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고조선의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합계는 일단 평양에서 나오면 모든 것을 한사군 낭랑군 그 식민지 낭랑군의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중국의 만주라든지 그쪽에서 몽골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면 중국은 또 북방 민족의 그거지 고조선의 그건 아니다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계나 중국 학계 모두가 다 고조선은 아니다라고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내는 거에서 뭐냐면 고조선이라고 판별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거를 선택적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연구 발표를 해야 된다 이게 박선희 교수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박선희 교수님의 어떤 그런 주장이 사실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미 이제 15년 전에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정확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주류사학계의 횡포라는 거는 자기들 이론하고 안 맞는 거는 절대 인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여기서 반달돌칼이 나온 거 예로 이렇게 유물이라고 나온 것이 조금 의외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고조선의 수준을 조금 하시하게 보이는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흥막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사실 두 번째 문제도 있어요 고구려 얘기를 하는데 정답이 낭랑군 얘기를 꺼내거든요 낭랑군을 물리쳐가지고 영토를 확대했다 그게 고구려라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중국의 식민지 낭랑군이 그때까지 있었다 이게 이제 보통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313년 AD 313년에 미천왕이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굳이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쳐다보니까 눈먼 아니 많이 하시잖아요 눈먼 사람같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그런 의심이 좀 강하게 되시나요? 아휴 뭐 필리 훅 들어오나요?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 20문제 중에서 꼴랑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가 꼭 고조선은 돌이 나와야 되고 뭐 고구려 하면 낭랑군 식민지 낭랑군 이렇게 나와야 되냐 굳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들 이런 거죠 사실 그렇죠 당군 조선은 뭐 밝혀진 바가 잘 없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잘 안 다루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고구려는 얼마나 많습니까? 인물이라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딱 한 문제 나온 거에서 낭랑군을 몰아댔는 그런 이제 고구려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거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에 수능 친 학생들은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 낭랑군 이런 키워드들이 다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죠 이제 대학을 들어가든 뭐 이렇게 하면 대학 들어가서 어디죠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가둬뒀던 어떤 역사의 진실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받으셔가지고 주류 식민사학계 학자들께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구려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삼국시대에 관해서는 삼국사기를 가장 저번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학서를 얘기를 하는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이제 지었잖아요 김부식이 주도를 해서 근데 그 삼국사기 한 권 내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주몽에 관한 고구려에 관한 이런 내용이 고구려 봉기에도 나오고 백제봉기에도 나오고 또 봉기 말고도 잡지라는 곳에서 다 다뤄져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주몽이 원래 고구려 건국하기 전에 피난을 하잖아요 피난하는 과정이 고구려 봉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부에서 피난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제봉기에서는 북부여에서 도망을 왔다 이렇게 또 기술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책인데 하나의 역사서인데 다르게 기술을 하고 근데 봉기라는 거는 다른 책 원래 있었던 사설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안 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 개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본문보다는 조금 더 열외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김부식의 그런 중국의 사대주의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현두군에 속한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삼국사기 하나만 보더라도 고구려에 대한 그 부분만 뽑아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진실의 근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아직도 고구려가 낭낭군 그리고 한사군을 몰아낸 그러한 역할로서만 재조명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고구려와 연관돼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오늘도 다루겠지만 한결의 20일 한결의 20일에서 11월달 들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 8월달에 우리가 하던 거 이제 반박을 오늘 하게 될 텐데 11월이 되니까 이게 한 주에 하나씩 또 쓰네요 11월 15일에도 김현국 교수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일본 역사를 인용하면 다 식민사학자냐 이런 어떤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김현국 교수가 이득일 소장 고발했던 그 양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 22일에는 누가 유사 역사를 키웠나라고 하는 주제로 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에 보면 뭐냐면은 왜 이 한국 사학계가 첫 번째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자였다 이런 거를 왜 수용을 하냐 이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동북아의 패권자였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 남북조가 있었는데 반쪽짜리 북조에 조공을 했다는 등 그러니까 중국의 문헌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한겨레 20일 참 못됐다 못됐네 네 8월 달에 그렇게 또 안 좋은 그런 연재를 하더니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시 재개를 한 거죠 아 예 그럼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마 김영구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를 먹었고 동북아 전체를 먹었다 그러면 아 그거는 맞다고 할 사람 같아요 그런데 고구려는 안된다 일본은 되고 일본석이 신봉자잖아요 그 양반이 맞죠 그러니까 일단 주류사학계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였으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잘됐다 역사적으로 잘된 적이 있었다 그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러한 막대문의 형태를 갖다가 네 알겠습니다 고구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겨레 20일 주제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지난번에 까다가 덜 깐 게 있어서 그 한겨레 20일에 연재되었던 고대사 칼럼 본격적으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8월 23일날 게재된 한국과 중국 국뽕은 통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강진원 서울대 사학과 사학과 교수인지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입니다 강사 강진원 씨의 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씨가 누군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기하셨죠 그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사로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6년에 역사비평 여름호에 식민주의 역사학과 우리안의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칼럼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겨레 20일에 한국과 중국 국뽕은 통한다 요즘 국뽕이라는 말을 많이 심심치 않게 많이 쓰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 국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물론 만들어질 때도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역사학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국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국뽕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뭐 DC인사이드 역사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일베라든지 이런 곳에서 처음에 좀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말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국뽕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까기 위해서 아주 축약된 그런 어떤 비하하는 언어로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국뽕으로 좀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 국회에 와서 너무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아 이건 완전 외국의 국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또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뭐 핀란드니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또 국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국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일제시대에 거쳤지만 비하의식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우리가 뭐 조선놈이 뭘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풍조를 만드는 게 국뽕이 아닌가 이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결의 칼럼을 보시면 국뽕 그리고 유사역사 그리고 사이비역사 이런 단어들을 내세웁니다 사이비역사나 유사역사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역사학문의 영역이 아니고 상상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다룰 칼럼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예로부터 이제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역사자들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그 민족주의 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방공냉정은 사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그리고 민족적 의식을 고치하는 그런 사관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사학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 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상으로 펼쳐지는 뭔가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뽕 맞으면 그런 것처럼 뭔가 상상으로 역사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한다면 그거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역사적 진실을 찾자는 거잖아요 이 진실을 찾자고 하는 이야기들까지도 국뽕이란 말 하나로 뭔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상의 영역이니까 과대포장되어 있고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영토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과대포장되어 있고 부풀려져 있으니 이것을 거품을 빼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실제 드러나는 어떤 유물 유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거잖아요 유연해야 되고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새로운 시선으로 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기존의 틀에 맞춰서 계속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유사 역사 비전문가들의 논리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산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 칼럼은 중국의 고대사 판타지 홍산문화 이거를 한국 고대사에 편입시키려는 사이비 역사가들 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을 쭉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유사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사이비 역사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홍산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왜 홍산문화에 관심을 쏟고 있냐면 첫 번째는 4대 문명보다 앞선데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팩트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이 홍산문화가 고대 문명에 필적하는 그런 문명의 체계를 갖추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산문화라는 것이 진짜 우리 한민족과 연관이 있는 문명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팩트체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펴는 겁니다 요즘에 팩트체크라는 말이 좀 남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투트랙 팩트체크 참 어려운 말 많이 쓰는데 그 팩트체크를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을 썼어요 흥미로운 점은 전문 연구가들 가운데서도 홍산문화가 한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라고 해서 드물게나마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굉장히 좀 예상보다 굉장히 많다 홍산문화가 우리와 연관이 돼 있다 가령 이제 우시라 교수 잘 알겠죠 우시라 교수가 있고 복귀대 교수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했던 최강식 교수도 다큐에서 보면 홍산문화를 다 인정을 하고 뭐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박사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명여대 박선희 교수님 아까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인맥 자랑하는 겁니까?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그분이 의류라든지 복싱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전공이시잖아요 홍산문화의 그 분야에 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형구 교수라든지 발의 연한 문명이라고 하는 또는 이덕일 박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드물게나마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쓰는 어떤 그런 잘못된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거 외에도 또 많거든요 이 글에서 홍산문화가 강진원 씨의 글에 의하면 홍산문화가 정말 세계 고대 문명에 필적하는 그런 문명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홍산문화가 우리 조상과 관련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세계 고대 문명에 필적하는 문명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조상과도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 주시죠 일단은 홍산문화는 우리 역사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령 우시라 교수 같은 부분은 그분은 동북아시아의 공동 문명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동 문명으로 같이 개발하자 같이 연구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 우시라 교수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시라 교수도 사회비 역사가 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산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쪽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가니까 그거를 쉴드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홍산문화가 공동의 역사다 같이 연구하자 또는 우리 역사다가 아닌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실제로 홍산문화에 대한 글들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글들을 보게 되면 전부 부정적인 내용으로 글을 써요 한마디로 홍산문화와 우리 문화의 연관성보다는 우리하고 연관 없다는 식의 그쪽으로 치중을 하지 그러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영역에서 벗어난 것들 특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민족사에서 주장하는 제하사에서 주장하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만 개발할 뿐이지 실질적인 연구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여하튼 주류 식민사학계 쪽에서는 여하튼 홍산문화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결론적으로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까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과 반대되는 이론은 무조건 세월이 된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홍산문화가 정말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 고대 문명에 필적하는 문명인가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대 문명의 3요소는 문자, 도시, 청동, 야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론 라틴 아메리카 고대 문명처럼 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명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보통 뭐냐면요 이문영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쓰는 어떤 논리적 기술법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달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를 자기네가 먼저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 자체가 그냥 끝난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나 문명처럼 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명이 발생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3대 문명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라시아의 고대 문명에는 그런 사례는 없다 석기에서 이렇게 문명 발달한 사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쉴드 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를 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방어를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청동 청동기여야지 문명의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조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점을 차치하더라도 고대 문명으로 인정될 조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썼다거나 도시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관료제라든지 계급화라든지 그런 도시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시기가 홍사문화의 시기가 배달국 시기와 부합을 합니다 시기상으로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침 배달의 민족에 관해서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배달국은 신시라는 도시가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조직도 305가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초대 환웅 때 환웅께서 이 백두산 터로 건너오실 때 3천 명의 문명개척단이 함께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그 뛰어난 인물인 신지라는 분 그분은 이미 그때 초대 환웅 때부터 녹두 문자를 개발을 하세요 그래서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한자의 모텔을 갑골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골문자의 모텔을 이 녹두 문자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 관료 계급 문자 다 있었네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렇죠 조직 정치 제도 그리고 문자도 다 있었다는 거죠 일단 문헌적으로 다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물을 보면 돼요 홍산문화 하면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옥기잖아요 옥기인데 이 옥기를 보면 옥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달 이상이 걸린다라는 옥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달 이상이 걸린다 현대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의 전문적인 집단이 되어서 그것만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 만들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전문화해서 전문화하고 분업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뭘 대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화 분업화가 되고 또 신분 계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덤이 이제 발굴이 되잖아요 적속총 그 무덤이 발굴이 되는데 그 무덤을 보면은 옥기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옥기가 어떤 어떤 무덤에는 뭐 여덟기가 들어가 있고 어떤 무덤에는 뭐 두세 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신분 계급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진원 씨가 홍산문화는 고대 문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대 문명의 3년수는 문자도시 청동야금술이다 그런데 홍산문화에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또 도시국가가 있어야 되고 관료제 계급화 문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홍산문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산문화는 고대 문명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고대 문명이 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무덤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적속총 피라미드와 같은 적속총 발굴이 되잖아요 그 뭐 30미터짜리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든지 광개토대왕 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30미터에서 한 6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우하량만 보더라도 우하량 13지점에 가면 거기에 100미터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직 발굴도 안 됐는데 그 규모를 보니까 100미터가 넘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7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7층 7층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장군총의 어떤 피라미드가 7층으로 돼 있거든요 유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어떤 계급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계급이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쌓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쌓아라라고 하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의 지도자 어떤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큰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천 명을 갖다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거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하량에 보면 제천단이 있잖아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 국가라고 중국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 갈수록 제정일치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이 권력도 쓰는 그런 통치자로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는데 이 강진원 씨는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우호적인가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의뢰를 어떤 배타적인 권력이 독점했다는 근거를 다양한 나라를 막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은왕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신인 제와 소통하는 유일한 인물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왕인 마루두크의 대행자로 여겼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왕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원의 수장으로서 지상에서 신을 대신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직접 그런데 홍산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 사회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력자가 출연했다거나 종교 권력이 획일화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박 씨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듯이 우하량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제천단, 여신묘, 이런 총묘단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발굴이 됐어요 그것을 본다면 이미 하늘에 제일 지내는 것은 천자, 왕이 가능했던 것이고 왕이 있었다면 그 밑에 계급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열심히 언급을 하면서 홍산문화에서는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문단의 첫 구절을 보시면 강진원 씨도 인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하량에서 발견된 상당한 규모의 제사건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제사건축은 있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상한 아이러니안 논리를 펴고 있네요 제사 턴은 있는데 네, 건축은 되어져 있다 그것은 봤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 주체가 없다는 거죠 또라이네요 아니, 제가 이게 좀 진짜 이럴 때마다 제가 답답한데 역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제가 생각해도 제사터가 있었으면 당연히 제사 지낸 사람이 있었을 테고 사람의 뼈보다는 제사터가 더 오래 남았을 거고 아니, 이건 당연한 거지 제사터는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새겨진 뼈라도 하나 나와야 그걸 이제 제사 권력이라고 그걸 증거라고 생각을 하려나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명나라가 천자국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은 원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천원사상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우하량이라는 곳을 보면 우하량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의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원형 3단으로 된 원형재단이 나왔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느님께 지내는 겁니다 그게 나왔으면 그게 이제 하늘의 최고의 어떤 절대권자 우리가 이제 뭐 상제님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유추를 못하나? 하고 싶지 않겠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은나라는 최고신인 제에게 지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나라 왕조 자체가 홍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진원 씨 다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은주 같은 경우에는 흥망사가 전부 다 당군 조선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새로운 나라를 개국할 때도 당군 조선의 허가를 받았고요 당군께서 다 개입을 하신 정황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홍산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말씀하신 거는 요화문명의 전반적인 그 시대 자체가 신석기 아주 초반 거의 뭐 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청동기 조선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신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든 뭐 아닌 쪽으로 어떻게든 없는 쪽으로만 이렇게 막 파고들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억지 이 글 자체가 억지스러워요 뭐 없다 뭐 해당하는데 아까 박신님 지적하셨던 물론 라틴 아메리카 고대 문명처럼 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명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예외를 만들어놓고 아니 어떤 앞에는 고대 문명의 요소는 무엇이다 그러면서 원칙을 만들어놓고 바로 뒤에다가 예외는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외가 홍산문화에 들어가는 거야 나 참 글을 써도 이렇게 억지스럽게 글을 써나 모르겠네 우리가 보통 흔히 남불 내로란 말을 말 쓰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입니다 남불 내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역시 저는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신세대 상관없는구나 흑스세대 아니세요 그런데 정친들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신세대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전향을 가만히 듣게 되면은 그 반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건 불전이고 남이 하는 게 로망스야 아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해석의 아주 독특한 관념들 그런 사상 체계들 상식이 안 통하는 특히 고대사 주류학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비학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제목에서도 국뽕이라고 했지만 사실 역사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심 고치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역사를 배우는 게 미국을 스스로 자괴하고 정말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냐고 거기서 반성을 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자유를 수호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려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역사를 배우지 그러면 자조하고 자멸하려고 역사를 배우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 역사를 가리키는 목적이라는 거는 국가관을 확립시켜가지고 그 국가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성장하고 유지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고대사학계는 그런 일본 사람들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갔는데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신 역사 이념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북한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총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라는 외상외과 교수가 언론에 많이 집중되면서 JTBC에서 손석희 사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손석희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성형외과 쪽으로 진출하는 외과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면서 뉘앙스가 의사들이 너무 돈만 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현실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질문했더니 이국종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형이라는 것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보면 저 사람들 말이야 저 돈만 밝히는 성형외과 사람 살리는 그쪽으로 안 가고 저 성형외과 그쪽에 가서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국종 교수처럼 저 의사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다 그 사람이 돈을 서로 밝힐지언정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함으로 해서 외과적인 그 기법이나 또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쁘게 보려면 국뽕을 나쁘게 보려면 얼마든지 나쁠 수 있죠 히틀러처럼 완전 미쳐가지고 진짜 세계대전 일으키고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학을 공부하는 이유의 전체가 될지는 않겠지만 역사학을 배우면서 자기 나라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런 국가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매국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애국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잘났다 우리가 최고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 혈통을 따라서 내려온 그런 사상 이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살려보자는 거죠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일종의 무슨 뽕 맞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좀 저급한 표현이 아닌가 솔직히 아주 저질이죠 사실 이거는 역사관이고 국가관인데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실적으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거를 국뽕이라는 이런 비과학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조선 총독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서 일본의 영광된 역사를 가르치고 조선의 잘못된 역사만 가르쳐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충실한 신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그걸 그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놈들이죠 그 정책이 성공한 거죠 사실은 아까 박산희 교수님 예를 들었지만 중국이 뭔가 논문을 발표를 해요 만주에 대해서 몽골에 대해서 저 위쪽에 대해서 그러면 그중에 이제 고조선 지역이라고 하면 그 중국의 논문을 우리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봐서 그건 선비족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저는 고조선 건데 라고 하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직접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들이 했던 논문이나 연구 발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건 이거다라고 체크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 시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홍산무명을 자기네 것으로 하려고 한다 홍산문화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으로 이렇게 내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드러낸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거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해석을 정확하게 가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과학 학술대회가 한 번 있었죠 박물관에서 그런데 거기서 정인성 교수가 평양에서 위만의 왕검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흔적을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으면 거기가 낭랑군치가 될 수가 없죠 평양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낭랑군이 있던 것은 맞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밝혀냈다 하더라도 한사군이라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정해진 고착화된 프레임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리비학은 두 번째 팩트체크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홍사문화가 한민족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주로 역사 애호가들이 주목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옥조령 그리고 여신묘에서 출토된 인물상 그리고 적속총이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민족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자기네가 약간 반박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운 거지 아 그래요? 이게 세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스무 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자기네가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런 것만 세 가지를 딱 꺼낸 거야 근데 이 세 가지 반박도 다 반박해야 돼 반박도 지금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하나같은 자기 모순의 사인 글들인데 세 가지를 반박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아예 반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조령 세 가지 가지고 오십시오 네 얘기하세요 옥조령 먼저 이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 옥조령이랑 여신묘에서 출토된 여신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옥조령 같은 경우에는 짐승 형상을 한 옥재질의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용같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돼지 같기도 하다 근데 자세히 보면 공과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옥룡이라고도 불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여신묘에서 그 발굴된 그 여신상 여신상이 있고 또 그 여신상 근처에는 곰발바닥 그러니까 공과 관련된 그런 곰발바닥이 같이 이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로부터 이제 곰토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곰토템이 있는 것과 그리고 한민족 고유의 그런 여신 문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론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곰이나 여신 숭배 같은 요소는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민족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또 다른 나라의 여신들을 소개를 합니다 아까와 같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신화에서는 여화가 있다 창조신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죠 테오부키 씨의 여동생이자 부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여화 여화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신선을 감독하는 서왕모 여신으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여신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수메르 신화의 여신은 이난나가 있다 그래서 이난나는 하늘과 땅을 지배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는 하늘의 신이 누트 또한 여신이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여신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신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고대 문명의 비슷한 시기에 여신 문화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은 한민족에게도 여신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막 있었다 그런데 한민족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일 뿐 다른 나라에는 이난나도 있고 서왕모도 있고 누트도 있는데 한민족은 없었을 거야 이거는 다른 나라의 여신 문화의 영향일 뿐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곰투템도 다 있어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세계 각지에서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은 알겠지만 사실 지역에 나온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여신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곰투템을 얘기를 해야지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뭐 상관없어라고 하는데 아니 이 논리가 맞다 그러면 우리 민족 자체가 반보편적인 민족이야 그렇죠 고립된 민족이겠죠 진짜 모든 세계에 보편적인 걸 다 갖추고 있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여신 문화는 여와라고 부르고 여와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여신 문화를 뭐 인한나라든지 누트라고 안 부르잖아요 여신 문화라는 거죠 중국이에요 자 중국 거기는 뭐 지금 중국 지역이니까 그러면 여와 서왕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좁혀지잖아요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여신묘에서는 곰투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신묘와 곰이 합쳐져야 돼 그럼 거기서 중국 신화 뭐가 있냐 여와가 곰과 합쳐지냐 아니면 서왕모가 곰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복희 씨 할 때 여와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죠 서왕모하고 여와의 근거지가 다르다 요서하고 왜냐하면 서왕모는 곰준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데가 지역이 있어 여와는 지금의 이제 황화 유역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지금 요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요화 이걸 건너가면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진짜 이 여신상이 만약에 여와다 서왕모다 증거가 도출이 됐다면 충분히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여신상의 실체가 뭔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거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이제 이 여신 숭배 같은 그런 문화 코드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그 나라 특색에 맞게 다 또 각자의 신으로 숭배됐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중국 황화 지역 주변에서 여신상이 나왔다 그럼 아 이거는 여와와 관련된 그런 여신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황화 지역에서 여신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누트야 이건 이난나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웅녀야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보고서는 세상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는 뭐 우리나라 없다는 얘기는 없는데 없어? 우리나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문화 코드가 맞으면 그게 웅녀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게 나오면 또 그게 뭐 여와도 될 수 있고 소왕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홍산문화에서 발견되는 여신상은 이 곰과 닮았다는 곰과 비슷한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연구를 해봐야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해 그렇죠 돼지를 곰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유물들 곰 그게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곰 발바닥하고 돼지 발바닥하고 발바닥을 구분을 못하나요?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딱 보니까 이거는 곰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거야 안 보고 싶다고 이렇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곰토템의 유물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기네하고 맞춰볼 것인가라고 하다가 이제 황제헌언하고 맞춘 거지 황제헌언하고 맞춰야 되니까 곰을 찾자 돼지도 곰으로 하자 이렇게 바꾼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근거도 참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옥조룡 여신상 그리고 적속총을 예로 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적속총도 우리 한민족과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홍사문화 지역에서 다량의 그 적속총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적속총이라는 것은 돌무지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든 무덤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적속총이 대표적인데 그런 용도 고구려의 적속총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홍사문화에서 발견되는 적속총은 무덤이자 재단이었다 용도가 다르지 않냐 재단이 추가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그런 적속총 문화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거접하네요 논리가 홍사문화의 적속총이 무덤으로만 사용됐는지 거기 같이 재단을 같이 썼는지 지가 아냐고 지가 아냐고 강진은 지가 아냐고 설상 이제 재단으로도 쓰이고 무덤으로도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양식 자체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와 백제도 완전히 다른 나라였지만 적속총 그런 양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석촌동 가보시면 그냥 그 유적이 그대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공원에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3단 3단 적속총도 있고 그리고 그 적속총 이름 자체가 내원외방형 적속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하늘과 땅을 관통했었던 그 정신이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속총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그런 적속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도 나타나고 고구려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안에 뭐 흙을 쌌냐 아니면 돌로만 쌌냐 이런 양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단군조선 때 고인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덤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고인돌의 가장 위판에 북두칠성을 새겨놓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의 용도로서 북두칠성을 새기고 재단으로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다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홍산문화 적속총은 무덤이자 재단이었는데 고구려 적속총은 무덤이지 않냐 다시 들어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한민족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건축 방식이나 또는 문양이나 이런 유사한 것들을 보면서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계승되고 연속선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 삼림도 이 정도인데 이야 참 그렇죠 무덤하고 재단을 쓰다가 이제는 고구려 때는 무덤으로밖에 안 쓴다 고구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갔다 왔잖아요 고구려에 광개토 태양릉하고 우리가 장군총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장소왕릉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그전에 태조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길 가보면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재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군총 위에 보면 거기는 위에 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재를 지냈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광개토 태양릉 가면 저도 가서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재단 어느 쪽에서 제사를 지냈는가라고 하는 방향도 이렇게 찾아서 거기 푯말도 이렇게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면서 그 자체가 재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느 정도 그런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지금 그거는 고구려의 적속총은 무덤이고 그 자체가 재단으로 여겨진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상상이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산문화의 적속총이 뭐 무덤인 동시에 재단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더 밝혀지는 바예요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우하량만 하더라도 우시라 교수님 말로는 천 곳을 개발을 하는데 천 곳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그중에 16지점만 지금 열었다 그중에 도록이 나온 건 다섯 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밝혀져가지고 그게 도록화돼가지고 나온 거는 다섯 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밝혀지는 게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국가 단계의 어떤 초기 그리고 어떤 문명의 어떤 요소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홍산문화에 있어가지고 무덤 양식은 한반도 쪽으로 들어와요 양식의 흐름은 단지 삼조끼라든가 그런 것은 중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무덤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안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양식이라는 게 틀이 홍산문화에 나타나는 적석총 문화 양식은 중원에서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중원 쪽에서는 토강묘라고 해서 그냥 흙을 파서 사람을 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석총 양식이라는 완전히 판약에 다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는 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토강묘를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돌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강진호 씨가 참 정말 어이없이 어이없는 엉망 논리가 없는 말로 홍산문화와의 연관성을 굳이 굳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홍산문화를 읽은 사람들 내지 그 후에가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흔적이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압록강 중류에서 나타났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소설을 쓰고 있지 상상은 자기가 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조상님의 양식이니까 고구려 때 한번 그렇게 우리도 피라미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이 지났지만 중간이 왜 없느냐 그러면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우하량의 그 재단 천원지방의 재단이 청나라의 그 재단 그 재단의 원형이라고 그러거든요 5000년 차이예요 5000년 차이인데 그 연관성을 보거든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가 어떤 같은 구조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데 2000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250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천단 북경의 천단하고 우하량의 재천단하고는 그건 또 얼마나 나요 그건 5000년 이상 차이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말해산 참성단 천원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해산 참성단은 언제 쌓았다는 것이 기록을 우리한테는 분명히 남아있죠 네 지금부터 4500년에 쌓았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가 더 연관성이 좋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만이산 참성단이죠 가깝잖아요 확인만 이 사람도 고소선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그걸 뭐 천원지방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알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돼 있는지 그냥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 하는 사람들은 박란박식해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역사학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거라도 하나의 물건이라도 다 역사학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섭렵해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일본놈들이 만들어놓은 이론과 논문들 책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유물 중심 그리고 실증주의 중심의 그런 사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식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글을 접할 때도 근데 정말 그 실증주의에 가깝다라는 말은 절대 인정을 못하겠네요 네 반실증적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실증증이 없어 반실증적이야 반실증적이야 실증주의적으로도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이제 위반되죠 거기에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그리고 마야의 피라미드는 재단이다 근데 이거를 똑같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아주 얕은 그런 지식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집트는 초기 피라미드는 재단으로 쓰였어요 네 재단으로 쓰이다가 용도가 변경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집트 피라미드는 무조건 무덤 그리고 마야의 피라미드는 재단 아니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집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라미드 형식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상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하부를 넓게 퍼뜨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피라미드 형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진짜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지려면 골고루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마야하고 이집트하고 몇 군데만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거 설명을 못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느냐 제주도에서도 나타나면 안 되느냐 그렇죠 이게 그대로 갈수록 인류 역사의 중심은 신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제사가 중요했고 하늘에 대한 제사가 중요했고 그래서 피라미드가 생겨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이런 수많은 무덤이 있는 것도 그런 신에 대한 숭배 그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에 대한 관념이 없고 그리고 조상에 대한 숭배적 의식이 없었다 하면 지금 우리는 무덤을 발굴할 일이 없다고 하겠죠 이 칼럼 자체가 한번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너무너무 논리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언급하고 싶은 것만 언급하게 다 빼놓고 한 20가지 되는데 한 3가지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해봤지만 다 털렸다 이 칼럼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3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다른 편 우리 홍산문화 편을 보시면 그게 어떻게 우리 한민족과 좀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3가지 얘기했지만 적속총 여신상 그리고 곰토템 여기에 나타나는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옥 귀걸이 옥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겠지만 거기 사해에서 또 흥융화에서 나타나는 옥결과 고성 문합리 옥결이 같아요 8000년 전 같거든요 같은 문화권이라는 얘기인데 비파양옥검이라든지 그리고 또 치 고조선의 치가 있잖아요 고구려 이전에 치석성이 나타난 그런 삼자전 문화라든지 성자산산성이라든지 고곡 중원에 없거든요 고곡 고곡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상투 문화가 나타나는 부분 오한기 박물관에 보면 도서 남신상 수행하는 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을 했다라고 한옥시대 그 연대에 수행했다는 그 우리 문헌이 나타났고 온돌문화라든지 이렇게 수많은 것에서 우리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두 가지를 가지고 반박을 하려다가 그것도 이제 반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동산문화의 특징적 요소가 중국의 역사외고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이념에 부합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뭔 말이고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주장을 이론을 지지한다 따라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 중국이 억지로 자기들의 고대사를 막 부풀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사학계 사람들도 그것과 같은 행태의 짓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산문화를 인정을 해주는 순간 그거는 중국의 역사가 더 늘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국사찾기 70년대 중반에 국사찾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국사찾기 협의회가 있었고 그때 그것을 직접 했던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당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항상 국사찾기 강사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학생들도 많이 와서 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 가서 교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역사 교수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역사를 하시던 한 분은 이 민족사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수 못하면 없겠다 우리 끝났다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 어떻게 교수는 하겠냐 해서 그 교수를 지금 관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양심장 나도 이 짓은 못해 먹겠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물론 복귀대 교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신진 아까 얘기한 박선희 교수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역사 실체를 찾아서 이렇게 집중하는데 그러나 대다수는 여전히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역사 부정하는데 애쓰고 있다 알겠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건데 허접한 글을 갖고 너무 오래 얘기한 거 아닌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논리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신비를 안 거니까 사실이겠지 하는 그런 언론에 대한 믿음이 있죠 기본적인 믿음 그걸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강진원 씨가 얘기한 타율성론이라는 게 대략 어떤 얘기입니까? 타율성론 그 얘기는 그 다음에 8월 29일자 권순홍 씨가 한 칼럼에서 나오나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진원 씨 강진원 강진원 씨 죄송합니다 강진원 씨가 쓴 칼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증거를 갖고 다시 글을 쓰시라 글을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증거가 불분명한 결론은 신앙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 글 자체가 신앙이야 믿음을 가지고 쓴 글 같아요 증거가 너무 불분명해 그리고 이 사람이 명색이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사회비인이 그런 용어로 쓸 이유가 없어 이 역사 용어가 쓸 용어냐고 이게 서울대식이나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런가?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그래요 아 서울대가 바로 서야 되는데 사람이 못 배워서 무식한 거는 이게 어떻게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배워서 무식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està 또한 ину 일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